가인이를 남양주에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심원이 이쁘다 나는 이 소리가 세상에 제일 좋더라 이쁘다고 해주실거지요? 가인이를 얼굴이 이쁜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요 얼굴도 이뻐요? 복시럽고 달덩이같지 이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진도아리랑 공만주로 할게요 박수 많이 쳐주실거에요? 박자 맞춰서 집에가서 박수치지 말고 옆에서 쳐줘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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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 났네 아라리가 어디에 났네 아라리가 어디에 났네 아라리가 어디에 났네 남양지에